와, 열바다. 회장도 아니고 이제 부장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내가 조회수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얘들아. 나들 뭐하고 있었어. 나도 껴줘. 불레잡기 고무들놀이 갈뚱박기맛까기맛까기 놀라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하늘 파이팅. 파이팅.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도 안 내고 또 안 내면 술래. 술래. 오. 군레잡기 고무들놀이 말뚝박기맛까기맛까기 놀다보면 하루. 뒷쪽 밟으면 안되요. 뒷쪽 밟으면 안되요. 뒷쪽 밟으면 안되요. 4등 9쪽. 잘한다. 멋있어요. 밟았어, 밟았어, 아가. 밟았어, 밟았어. 다시, 다시. 밟았어, 밟았어, 아가, 밟았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자, 밟아, 밟았어, 여기 밟아. 밟았어, 방금 밟았어. 여기 다리 걸어야 돼. 오케이. 3분 27초. 자, 두 번째 게임은 재기차기. 야야야, 기죽지 마. 우리 이번에 이길 수 있어. 내가 옛날에 재기차기. 원래 내 별명이 부재기야, 부재기. 얜 김재기인데. 야야야, 100개 차요. 100개 차요. 얘 김재기예요, 이래. 두 개. 제가 카운트를 세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나, 다시. 자, 한 개. 반개, 반개, 반개. 이만해. 자아. 우리가 이겨. 야, 야, 너 못하면. 야, 못하면 불빵. 다리도 해야 되는데. 가운데랑. 아침 해가 지나는 것. 끝이 없는 것. 1, 2, 3, 4. 야, 야, 야. 벚꽃 따라하지? 너무 멋있다. 잘했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여덟 개. 저 우리 몇 개지? 소재기.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열 개만 차면 되는 거잖아. 열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자, 오늘은 마지막 게임. 말뚝바퀴 게임. 어차피 내건 우리 팀은 잘해야지. 역전을 할 수가 있어. 앞으로, 유빈아 앞으로 와! 안 돼, 잡아! 빨리, 빨리, 빨리! 우리 말뚝바퀴 게임을 하늘팀이 이겼기 때문에 오늘의 우승은 하늘팀 3! 자, 그러면 이제 약속대로 우리 하늘팀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왜? 같이 사귄하고 있어요, 같이 사귄했어요 아니야! 알겠습니다! 정신에 따라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